권영민님, 여사친이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고 하면 그린라이트로 봐야 하나요? 놀이공원? 놀이공원에 가면 그린라이트다. 같이 가자고 하면? 이거 사실 영화나, 뭐 술먹기, 이거보다 조금 더 윗급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죠. 그렇죠, 놀이공원. 놀이공원을 가자고 한다.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데. 내이마르니? 라고 하신 분 있고. 요거는 좀 궁금하긴 하죠. 줄서기 알바 고용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. 넌 그냥 대기표다라고 하신 분 있고. 아니 그게 예약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. 여러 개 다 동시에 못하더라. 그렇죠. 하나 내놓고 하나 사람 보내놓고. 걔도 사이드미러 깼나 한번 봐라라고 하신 분 있고. 다음은요? 냉탕온탕님. 여자친에게 톡으로 뭐해? 라고 물었는데요. 뭐해?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래요.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뭐해라고 묻지.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나요? 말을 걸지 말라는 얘기인데. 지혜가 안 돼요? 톡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. 뭐해라는 말 자체. 그러니까 암구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뭐해 말고 딴 걸 얘기가 아니거든요. 말 걸지 말라고. 톡하지 말라고. 궁금하니까 물었지. 어차피 이미 차단했을 수도 있는데. 정말. 강국말 참 어려워요. 제발 톡을 삭제하라는 말들이 오고 있고요. 눈치가 너무 없다. 네가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할 건데. 그렇죠. 이게 여사친의 마음이죠. 네가 알아서 뭐하게. 되게 알아듣기 편하게 썼는데. 뭐해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라. 냉탕온탕님은 뭘 하는 분일까요? 매우. 채팅창에 그걸 궁금해요. 넌 뭐하니? 뭐하는 짓이냐? 그래요. 담부터는 말 걸어도 돼? 라고 하라고 하시면 있습니다. 나 말 걸어도 돼? 네. 네.